내가 쥐, 내가 쥐, 내가 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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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넣어. 이 정도는 먹어줘야 대단한 디저트 아니겠어? 야, 들리지도 못하겠어. 와, 신조 1권도 훨씬 커. 자, 하나, 둘, 셋. 야, 이게 지금. 야, 이게 뭐야. 핸드폰하고 비교했으면 아실 거예요, 사이즈가. 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쥐어? 이거 많이 좀 시켜, 먹는지 좀 물어봐 줄래? 형 물어봐. 어, 매니 매니 피플, 매니 매니? 매니 매니 피플, 매니 매니? 많은 많은 사람 많이 많이 해. 핸드폰 매니 매니 매니? 예스. 운다, 울어.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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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 메뉴. 땡큐. 땡큐, 굿잡. 어, 굿잡. 어? 사람들이 매니 매니. 매니 매니. 매니 매니 샀는데. 매니 매니 피플이. 대박이다. 난 남대범. 안종이라는 자리였네. 정수리 때려, 정수리. 대단한 디저트가 만든 것 같아, 진짜로. 아, 진짜. 사이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맛있다. 응. 사실 팥빙수 같은데, 팥이 안 들어가고, 빙수인데, 약간 좀. 아, 이거 뭘 봐야 되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팥빙수랑 되게 비슷한 맛인데요. 팥빙수에다가 이제, 얼음이 있고, 그 다음에 팥을 얹고, 아이스크림 덩어리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팥 대신에, 아이스크림을 팥으로 만든 거를 얹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음. 난 이 옥수수가 마음에 들어. 음. 이게. 근데 지금 계속, 옥수수랑 이것만 퍼먹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이거 옥수수가 의외로, 궁합이 진짜 잘 맞아요. 그러니까. 씹힐 맛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옥수수가 신의 한 수. 사람 따라,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단 거 잘 못 먹는 사람한테는 좀, 많이 달게 느껴지고. 나는 달진 않고, 달짝찌그라는데, 달짝찌그라는데. 그게 그거 아니야? 달진 않는데, 달짝찌그라는데. 그게 단 거 같아. 막 달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게 뭐야. 왜 이러니? 코로 나왔어요. 아, 드러워 죽겠네, 정말. 여자가 코에서 야. 야, 진짜 코로 나왔어. 감독님도 울어. 낯직한 감독님. 울어. 왜 울어. 터졌어. 대박. 대박. 이거 다 오빠 꺼니? 이거 다 오빠 꺼니? 더 불러. 펫쌍둥이 들어가 있는 거야, 펫쌍둥이. 넌kelt에 감상도로부터 희집해 본다, 펫쌍 띨이. 이게, 찍고, 집에 headers다. 저도 잘 안경 there. ира운 사진에 못한 거 같아. osten pie. 하나는 내 집중이 들어간다, 펫쌍둄이. 나의 집중이 들어간다, 펫쌍둄이. 내가 배구와 나의 집중이구만. 내가 만든다. 일단 치킨을 들어보기 못해. 감사합니다.